아, 전무님이 말씀하신 서류가 어디 보자, 어디 보자. 형들, 아무도 없어? 왜 이렇게 조용해? 아, 깜짝이야. 아니, 너는 전남편 처음 보냐? 뭘 그렇게 놀래. 아니, 근데 너는 부잣집 취직해서도 그 쓰레기나 뒤지고 다니냐? 아주 꼴 보기 좋으라. 여기를 왜 봐. 야, 내 새끼들이 어떻게 자나 궁금하기도 하잖아. 그게 왜 호구네. 야, 이건 뭐냐? 여기서 자? 절대 안 들키게 한다며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. 당장 다가, 빨리 다가. 아, 진짜 왜 이래. 야, 애들 아버지인데 애들이 궁금할 수도 있지. 그 아버지가 지새끼 집에서 쫓아났잖아. 기억 상실증 걸렸어. 오, 미역국이네. 야, 바본 없냐? 손대지 마. 애들 입도 안 댄 거야. 애들, 애들. 넌 항상 애들이 먼저지. 뭐?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은 해봤어? 넌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지? 무슨 날은? 나 출근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냐. 온수 엄마. 아, 네. 빨리 안 올라오고 뭐 해. 아, 나가요. 야, 야, 야. 빨리 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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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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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